안녕하세요 데칼쿡만입니다 오늘은 회가역이라는 가정식 중화요리를 준비했는데요 회가역이란 냄비로 돌아간 돼지고기라는 뜻으로 솥에서 삶아서 다시 볶는다는 뜻인데요 이현복 셰프님의 중식당에서도 판매하지 않는다는 그 메뉴 자 그럼 시작할까요? 판매기 양파 고추 소금 고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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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양파 양파 다진가루 양념 소금 어묵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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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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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계란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계란 близ기 고추냉이서 회가역의 맛은 짜장의 향과 삼겹살의 고소함, 채소의 아삭함에 밸런스가 좋은 음식이었습니다. 채소와 고기를 함께 먹으니 땡초의 은근한 매콤함이 기름기를 잡아서 아주 맛있었습니다.